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청노왕 박미들 오늘은 어제도 브이앱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성공한 방립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게스트는 없고요 저 혼자 어떤 걸 리뷰할 거냐 바로 저희 이제 숙소의 룸메이트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의 룸메이트라고 하면은 그냥 멤버들 멤버들인데 이제 어떻게 리뷰를 할 거냐면 절대 아니 그러니까 멤버로서 리뷰가 아니라 정말 딱 룸메이트로서 리뷰 형 동생 그런 거 다 이제 제외하고 룸메이트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그 성훈왕 박립유 그 저번에 했던 룸비티아이 때 했던 제이크랑 같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이크랑 만든 두어 뭐지? 성훈왕 박립유 그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약간 창피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이크랑 정말 미안하군요 삐로 오면 할게요 삐로 오면 네 그래서 먼저 룸메이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은 뭐 룸메이트 그냥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은 룸메이트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맨 처음에 정해졌냐면 일단은 뭐 선택권이 없었어요 처음에 일단 여섯 명이 무조건 일곱 명이 같이 무조건 써야 된다 다 같이 그래서 한 방에서 무조건 다 같이 써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선택권이 어떤 침대에 어떤 자리에 자기가 갈 거 갈 거 갈 거냐 그래가지고 정한 게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 저희가 처음에 그 아일랜드 딱 끝나고 버스 타고 엔하이를 찍으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엔하이를 찍으면서 오고 숙소에서 아무것도 없고 방에 그것만 있었어요 침대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근데 비하인드입니다 아마 아실걸요 이런 분들은 누가 얘기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편집이 됐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이제 저희 두 대 엠카 첫 무대 그 썸네일 쟁탈전 할 때 했던 거 컵 올려놓고 이제 안 떨어뜨리기 네 그거 모기 있었어요 모기 또 제가 좀 안 좋아해가지고 다 싫어하겠지만 저희 멤버들 모기에 또 제이가 그렇게 환장을 해가지고 이제 모기만 나오면은 숙소에 모기만 나오면 에프킬라 그거 가지고 온 집안에다 다 뿌리는 네 딴 길로 샀는데 네 무슨 얘기가 그랬을지 아 맞다 아 맞다 컵컵컵 그래서 컵을 이렇게 올리고 아 제일 안 떨어뜨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안 떨어뜨린 사람 순으로 자기 원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리뷰왕 박성원도 이제 얼음소년 어? 그 박가을 뭐야 좀 멋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또 1등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1등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다리를 정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단 엔진 여러분 엔진 여러분 다 아실테지만 다 아시는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희 눈메이트 어떻게 자리에 돼 있는 것도 다 아실테고 제가 그림 못 그리는 것도 다 아시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문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이 있으면은 이렇게 침대 2층 침대 4개가 있습니다 이거 2층 침대 2층 침대 2층 침대 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욕실이 있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제 제가 여기 여기 2층 보이시나 아 오케이 아 좀 밑에다 그려야겠다 밑에다 너무 위에다 문이 여기 있고 여기 침대 2개 아 아까 좀 신경써서 그렸는데 아 조리할 거 여기 욕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고 그리고 선우가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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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가인데 창가 쪽 침대 그 1층 침대 그리고 희생이 여기 그 위에 그리고 제이가 제 밑에 여기 좀 귀여운데 내가 사진이 좀 귀엽다 뚱한 표정을 보이네 지금 이따 보여드릴까요 한번? 귀엽죠 어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니키가 이쪽 밑에 그리고 정원이가 여기 밑에 그리고 정원이가 여기 밑에 제이크가 여기 2층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처음부터 이건 아셨어요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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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선우가 여기였고 선우가 여기였고 희생이 형이 밑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아마 제이크가 있었는데 에어컨이 들어오면서 에어컨 때문에 제이크가 너무 춥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때 옮기고 그랬어요 어쨌든 방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눈메이트 리뷰를 할 건데 네 어떻게 리뷰를 해야 했지 약간 음 그러면은 제이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뭔가 약간 제이 리뷰를 한다니까 약간 이상한데 제이를 리뷰하는 게 아니라 제이가 룸메이트로서의 로서 리뷰 네 제이는 일단 가장 되게 시끄럽진 않아요 시끄럽진 않아서 좋아요 오케이 시끄럽진 않아서 좋은데 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무슨 겨울잠 자는 것 마냥 이제 자기 침대 밑에 과자를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쌓아놨었어요 일본 이제 니키가 또 부모님께서 막 보내주시면 제이가 하나씩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씩 막 보관해 놓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거기에 한참 동안 보관해 놓고 막 잘 때 막 하나씩 꺼내 먹고 막 바스락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조원이가 빨리 치우라고 형 더럽다 근데 뭐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근데 깨끗이 쉬었더라구요 그리고 그리고 항상 잘 때 자기 침대 밑에 앞에 그거 자기 다음날 입고 갈 옷을 딱 꺼내놔요 아주 그 부분은 좀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 옷이 넓으로져 있어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그 옷을 피해서 가야돼요 까치발 들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자기가 내일 입고 갈 옷을 이제 다 꺼내놓고 그러니까 다음날 나갈 땐 편하죠 왜냐면은 바로 씻고 그냥 그것만 갈아입고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뭐 딱히 뭐 네 단점이 없어가지고 음 그리고 아 그리고 제의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잘 치우진 않았어요 자기 물건은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막 아 자기는 이 숙소에서만 그렇다고 내 방은 집에 있는 방은 깨끗하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또 멤버들이 다 그냥 치워달라고 막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깨끗합니다 지금은 자기 그 개인 사물함까지 막 구비해 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깔끔해졌어요 예시 성장했고 그리고 희승이 형은 희승이 형은 일단 저는 저는 잘 못 봐요 방에서 항상 어 아 그거 나갔다 브이로그 때 나갔잖아요 그 부엌에서 게임하는 거 거기서 맨날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잘 때 잘 못 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저녁에만 들어가서 저녁에만 잠만 거의 자는 느낌이니까 거의 희승이 형은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아마 제일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제일 늦게 자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승이 형은 딱히 아는 게 없는데 그건 일단 약간 약간 맨날 이게 바뀌어요 언제는 머리를 이쪽에 두고 자거나 언제는 이쪽에 두고 자고 이게 이쪽에 두고 잘 때도 있고 이쪽에 두고 잘 때도 있어요 그게 약간 좀 특이한데 그래가지고 약간 가끔 이제 아기 때 더우면 반대로 자고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희승이 형도 약간 그렇습니다 선우는 선우는 일단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씻어요 제일 먼저 씻고 그리고 조용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약간 두더지가 이제 굴 파서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 약간 거기 약간 어두컴컴한 그곳에 들어가서 약간 맨날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하게 그리고 딱 선우는 거 별로 없는데 그리고 거기서 드라마 보다가 잠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니키도 이제 저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 끝에 여기 이쪽을 잘 못 봐요 얘네 둘은 얘네가 1층이고 또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니키는 거기서 맨날 핸드폰 보고 좀 늦게 자고 니키도 요즘엔 또 스위치에 빠져가지고 스위치도 또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저녁에는 다 멤버들 조용합니다 그래도 방에 들어갔을 때는 다만 근데 가끔 거실에서 뭐 게임을 하거나 다 같이 뭐 수다를 떨거나 노래를 고음을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지끄럽고 그리고 그리고 제이크는 제이크는 진짜 제일 먼저 자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제일 늦게 와도 제일 먼저 자요 이제 다 제일 다른 애들이 일찍 오면은 사실 그렇게 일찍 안 자요 와가지고 자기 개인 뭐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볼 것도 보고 뭐 요리하는 사람들 과일 먹는 사람도 있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이크는 와가지고 씻고 핸드폰 좀 보다가 바로 자요 그래서 항상 제이크는 이 침대에서 이쪽을 머리에 베고 항상 자고 있어요 아주 조용히 정원이는 정원이는 침대에는 제일 먼저 누워요 오자마자 양말부터 벗고 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근데 다 씻으면 씻어요 누워있다가 핸드폰 보는 핸드폰 보고 있다가 가끔 졸때도 있고 졸 졸듯이 없기 좋은게 막 핸드폰 보다가 졸면은 약간 이 팔이 그대로 졸아요 위로 이렇게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맨날 제이크가 제일 먼저 자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시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문 열고 다니고 센스가 좀 없어가지고 이 두 분이 센스가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항상 문을 열고 다니는데 제이크가 아 문 좀 닫고 다니라고 맨날 그러면은 그래도 안 닫긴 해요 이렇게 뭐 리뷰라기보다는 특징을 좀 얘기해 봤는데 사실 제가 별점도 줘야 되거든요 멤버들마다 근데 뭐 딱히 저희가 숙소에서 이렇게 뭘 하는게 아니었거든요 별점 별점 줄까요? 아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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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금 아까 전에 들었는데 오늘 방PD님의 생신이시라고 생일 생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제일 시끄러운 사람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누가 제일 시끄럽지? 희승이 형하고 느끼가 게임하면 제일 시끄러워요 둘이 막 첫 게임하는데 막 소리지으려고 막 그리고 정원이는 또 막 뮤지컬 하는 분들 막 엄청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아주 가끔 이렇게 시끄럴 때가 많습니다 네 니키는 맨날 쌤두개 쌤두개 치고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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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특설을 어지럽히는 자 특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 어지럽히긴 하죠 근데 유난히 좀 어지럽히는 사람이 이제 어 저는 형이라고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희승 희승군이 좀 어지럽힙니다 네 이 희승군이랑 이 니키군도 좀 어지럽히고 어 이 둘이 좀 어떻게 어지럽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깔끔하긴 제일 깔끔한데 그 다음 깔끔한 사람은 선우 아니면 정원인데 이 둘이 그날 그래도 좀 잘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선우는 또 막 그런 좋은 향기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샤워하고 나오면 무슨 온 집안의 그런 자기의 채취가 아닌가 향기를 꿈꾸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별점 별점을 한번 내려볼게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이 제이 5점 만점인데 제이 아 10점 만점으로 갈까요? 10점 만점 근데 이거 어떻게 주냐? 어떻게 주지? 음 음 별점은 안 줄게요 어떻게 주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현재는 너무 다들 이제 좋아져가지고 제가 뭐 마이너스 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에피소드만 몇 개 얘기할게요 얘기할게요 그리고 짐 그리고 또 짐 제일 많은 멤버 짐 제일 많은 많은 멤버는 아 제이크는 일단 옷이 좀 많아요 제이크가 옷이 좀 많고 저도 옷이 좀 많고 그리고는 뭐 일단 저는 옷장에 다 넣어놓긴 하는데 이제 가끔 보면 옷장에 안 넣어놓고 좀 널브러져 있는 옷들이 많죠 그런 게 이제 리키 옷하고 희생형 옷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깨끗해요 요즘에는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합쳐서 결정을 내면은 아쉬운 게 그거였잖아요 네 좀 어저피는 거랑 그리고 그거 그거 정도 였으니까 10점 만점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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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찾아온 게 있어요 제가 초록창에 아주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유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가 학교 숙제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침 완전 제 글씨로 써가지고 준비를 해 왔어요 바로 룸메이트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저희 멤버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룸메이트와 함께 파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꿈꿀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와 전혀 다른 한 사람과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저희도 어려워요 아직까지 그나마 1년쯤 돼가지고 되게 많이 나아진건데 처음에는 진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해야 좀 음 이제 이제 같이 방을 잘 쓸 수 있을까 함께 만든 룰과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잠자는 잠자는 룸메는 존중해 줘야 돼요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진짜 그거는 아오 안 들려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잠자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리고 이제 자는 사람이 이제 자는 시간이 다들 해박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몇 시에 자고 누구는 몇 시에 이것도 존중해 줘야 되고 이어폰 아 이어폰 이거 딱 차오면서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 이어폰이 진짜 필요한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음 이제 소음 이어폰 때문에 이어폰이 진짜 필요하고 스케줄 존중 이제 다른 사람이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잠자는 그거랑 똑같은데 그 사람 다음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는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그러면은 누구 안 일어나는 사람은 좀 늦게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까지 막 신나게 떠들고 있으면은 사람한테 정말 엄청난 피해 나 그리고 나눔은 곧 우정 나눠야 돼요 배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알겠죠? 보고 있어요? 여섯 명 멤버들 보고 있나요? 제가 사실 이것도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께 아주 잘 이제 전노라 이제 전노래 이제 얘기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티켓은 에티켓이 필수 솔직하게 말할 거 이게 남을 신경 써준다고 좀 약간 의미심장 얘기하면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 두 배만큼 두 배 이상 깔끔하게 오케이? 네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뭐 제가 자료랑 그런 거 준비해 놓은 거는 이 정도인데 뭐 엔진분들은 혹시 같이 룸메 쓰시고 계신 분 있나요? 룸메이트랑 같이 사시는 분 네 한번 알려주세요 그 엔진분들이 다 한번 그 뭐야 댓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만나고 싶다 아 저도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다음 활동 때 팬사인을 하겠죠? 대면 팬사인에 4단계로 보다가 근데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외국도 가고 저희 맨날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멤버웨이 같은 거 하면은 성훈 오빠가 가장 깨끗하고 지저분한 방은 저희는 다 같이 써가지고 방을 네 가장 깨끗하고 지저분한 방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다 같이 쓰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자요 아 저는 저도 원래 혼자 잤었는데 약간 저 아기 때는 막 다섯 살 일곱 살 막 이럴 때 혼자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요즘엔 좀 혼자 자고 싶긴 한데 장난이고 약간 그래도 방을 좀 나누고 싶긴 해요 그래도 이제 나의 마의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저의 스페이스 좀 지키고 싶은 그런 기분은 좀 들긴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좀 나누지 않을까 해야 할 숙제가 있지만 당신의 라이브를 보는 것이 더 중요 아니 둘 다 중요하긴 한데 그거 안 되세요? 그거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거 아 까먹었다 뭐였지요? 그 두 개 같이 돌아가는 거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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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킹 맞나요? 멀티 테스킹 혹시 안 되시나요? 그거 저는 저는 좀 잘 듣는 편인 거 같아요 그게 이제 멤버들 중에 안 되는 멤버들이 진짜 많은데 저는 좀 잘 듣는 거예요 이제 게임하면서도 멤버들 말을 다 들어요 저는 아예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훈 오빠 셀카 올려주세요 셀카 셀카 오케이 오늘 비하인드 그거 탈거 비하인드 보니까 셀카 찍는 거 나왔던데 그거 올릴까요? 기대해 주세요 니키랑 선호랑 아직도 같이 하냐고 니키랑 선호랑은 요즘은 같이 안 잡니다 따로따로 아이스크림이나 피자 아이스크림이나 피자 둘 다 먹기 호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지금 컴백을 위한 준비 과정은 아주 순조러워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네 잘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일 것 같아 가을이 잘 지내고 있냐고 잘 지낼걸요? 근데 가족들하고 얼마 전에 그 뭐 휴가 갔다 왔나봐요 그래서 좀 차를 많이 탔더니 얘가 막 스트레스 받았나봐요 그래가지고 또 막 찡찡거리고 그랬더니 얘가 약간 집에서만 자라가지고 좀 약간 그런 액티비티의 몰지한테 누가 제일 늦게 자? 희승이 형 아니면 미키? 그 둘 그 둘이 맨날 왔다 갔다 스포츠 조금만 해줘 이거 희승이 형 맨날 VF하면은 이거 하던데 맨날 스포츠 조금만 하는 거 저거는 진짜 다 말할 거 같아가지고 안 할게요 엄청 좋은 것만 알아 알아두세요 저희가 지금 일곱 명이 같이 트고 있는데 나중에 분명히 나눌 거잖아요 나누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진짜 아마 지금 이게 엄청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추억이지 않을까요? 진짜 저는 약간 이렇게 다 같이 일곱 명에서 같이 살아온 게 처음이라서 저도 같은 방에 이렇게 같이 자는 게 처음이라 지금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같이 드니까 그래도 멤버 회의 할 때도 다 같이 그냥 멤버 회의 하자 그러면은 같은 방에 다 할 수 있고 나누면 누구랑 룸메 하고 싶어? 아 이거를 얼추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들도 얼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약간 나중에 룸메 하면 농을 하고 싶네요 근데 아마 음 하고 싶은 거는 공유자 애들하고도 하고 싶은데 약간 이게 방 구조상 셋 둘들이 이렇게 나눠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깔끔한 사람들이랑 쓰고 싶어가지고 정원 선우 저 이렇게 셋이 쓰면 아주 그냥 방에서 향기도 나고 뭐 아주 깔끔하고 깔끔하고 아주 정리 전동 잘 돼 있는 그런 방이 이제 만들어질 거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세 명이 쓰고 싶습니다 아마 니키아이 세 명을 쓰지 않을까 브리게임을 많이 하니까 뽀거니 보통 몇 시잖아 요즘에는 두시 그쯤 일찍은 안 돼가지고 일찍은 안 돼가지고 일찍은 안 돼가지고 두시쯤 당신은 오늘 밤 선생님처럼 보입니다 아 저 그거 그거 트위터 보다 봤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편집해가지고 막 교실에서 이제 그 합성행 하셔가지고 교실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처럼 하셨더라고요 하셨더라고요 오늘 제2의 제2의 과외선생입니다 일단은 1 더하기 1은 2에요 네 죄송합니다 나는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다 스케이트 여름은 스케이트지 스케이트 재밌지 진짜 저도 스케이트 오랜만에 타고 싶어요 진짜 엔하이픈 수면 이야기 음 뭐 이거 또 있다 5살 제2 50살 제2 5명 5명은 제2 아니에요? 제2 5명 아닌가? 5살 제2 50살 제2 둘 다 감상 못하네 뭐하지? 음 50살 제2는 아마 지금보다 더 찡찡거릴 것 같고 5살 제2는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반대인가? 저는 지금 제2 저는 지금의 제2가 제일 좋아요 지금 왼쪽 선생님 커피 좋아하세요? 아 커피 좋아합니다 희생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음 반은 못 봤어요 잠깐 짧게 짧게 봤는데 근데 진짜 재밌던데 재밌던데요 진짜 저는 언제 나가는지 다 아시죠? 어 아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포 조금 하면은 이제 성훈이가 나와요 그게 가장 큰 스포입니다 성훈이의 아주 행복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정도 그리고 약간 액티비티 한 것도 좀 하고 뭐 올림픽에서 많이 좀 보던 그런 올림픽에서 간다? 올림픽에서 좀 보던 그런 것도 있고 여기까지 할게요 당신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나요? 아 이제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갑자기 과일 부자가 됐어요 저희 액아이 분이 갑자기 다 하나씩 뭐 어디서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제2는 막 복숭아에다가 자두에다가 화이트 체리? 화이트 체리라는 게 있던 거예요 그거 가져오고 막 정훈이도 아오이 사과에 그냥 사과에 자두도 가져오고 제2도 막 그 청포도 그거 화이트? 무슨 머스켓? 머스킷? 그거 뭐였잖아요 뭐였지 그거? 그거 청포도 청포도 그거랑 얼마 적어도 수박 가져오고 갑자기 냉장고에 과일만 넘쳐놔요 빨리 먹어야 돼요 요즘에는 복숭아랑 자두가 자두랑 수박이 제일 맛있는 거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운동기구 잘 쓰나요? 자주는 안 쓰는데 그거 턱걸이 하는 건 있어요 턱걸이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잘 때도 진짜 말해요 제이크 잘 때? 제이크 잘 때 말해요 솔직히 다 말해요 저희 정훈이도 말하고 희승이 형은 가끔 노래도 부러요 대박이야 너무 사과머리에 좀 저는 안무했을 때 맨날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머리 저는 좀 머리 멀어 가야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아침 식사하나요? 아니면 잠자는 것이 우선인가요? 이거는 뭐 그냥 잠자는 것이 우선이죠 우선인데 안무 연습 전에는 좀 먹긴 안 먹으면은 힘이 안 나요 내일부터 시험입니다 시험 화이팅 저는 시험을 이렇게 진심으로 먹은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대회를 진심으로 했어요 대회 민트 초코를 다시 먹어볼래? 아니요 안 먹겠어요 다시 먹어도 진짜 안 될까요? 진짜 이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 브이앱 끝나고 뭐 할 거야 셀카 올릴게요 셀카 그래서 지금 많이 올려주시네요 진짜 일부러 약간 지금 영어 못 읽으니까 한국어로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역시 베리어 킹 엔진이 역시 베리어 킹 엔진이 왜 망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먹긴 있으면 먹는데 찾아 먹진 않아요 음료수는 좋아요 망고 주스 망고 주스는 좋아요 멤버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 밑에서 요즘에 또 피버가 엄청 인기가 좋던데 피버 진짜 갑자기 피버가 노래가 좋으니까 안 되네 그럼 피버 틱톡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네 틱톡에 피버 우리 틱톡에 피버가 없더라고 네 이 정도 그러면은 캡처 타임 아까 캡처 타임 멤버들 들고 해야겠다 우리 귀여운 멤버들 들고 사진 찍어야지 우리 귀여운 호노제이 이승이여 이 정도 어떻게 될지 이거? 뭐 떨어지긴 빨리 빨리 해야 돼 하나, 둘, 셋 지금 제이크 미안해 제이크 미안해 소감 미안해 접착력이 안 좋네 진짜 왜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냐 찍혔겠지? 여러분 빨리 이거 빨리 놀러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다음 죄송합니다 접착력이네요 떨어졌어 멤버들 미안해요 진심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트 안녕 오늘 뭐 리뷰할까 딱히 없어가지고 약간 소통 겸 룸메이트 리뷰 그래서 다음 앨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앨범 정말 노래가 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귀를 조심해야 할 거예요 너무 거기 중독 돼가지고 맨날 맨날 듣다 들을 수도 있어서 잠도 못 자고 들을 수도 있어서 그 정도로 좋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엔하이픈 성운의 성운왕 박리뷰 샷 보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언제 박리뷰가 박리뷰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어떤 걸 리뷰할지 네 바이바이 잘자요